휴대폰으로 포항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이 시범 구축돼 점차 확산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국비 5천만 원을 지원받아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전체 1만 2천여 개 가맹점 가운데 대이동 1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모바일 시스템은 종이 대신 휴대폰에 앱을 깐 뒤 충전하고 환전하는 시스템으로 소비자는 휴대와 보관이 편리하고 가맹점은 이틀 정도 걸리던 환전 시간이 반나절로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항실은 시범 지역의 사용 현황을 분석한 뒤에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그걸로 바이러스에 판매를 가능한 것입니다.